결승전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현역가왕이 시작부터 계속해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망의 결승전을 눈앞에 두고 인기순위 2위를 차지하는 전유진과 김다현이 또다시 방출 위기에 처했는데요. 앞서 준결승전 1라운드 라이벌전에 이은 2라운드 끝장전이 펼쳐집니다. 총 14명의 현역이 대한민국 유명 히트 작곡가에게 받은 신곡을 연습해 현역가왕을 통해 처음으로 공개하는 라운드로 총 2개의 라운드를 통해 배출된 1등부터 9등까지는 결승 진출하고 하위권 5명은 방출 후보가 되는 또 한 번의 데스매치입니다. 준결승전 1라운드 라이벌전에서 김다현과 전유진은 트로트 판 10대 열풍 주역들다운 명대결을 벌였음에도 각각 중간순위 7위와 8위를 차지해 방출 후보 위기 직전에 몰려 사뭄한 긴장감을 돋었는데요. 이와 관련 세기의 라이벌로 만나 자웅을 겨룬 김다현과 전유진이 방출 후보 위기를 딛고 결승전에 진출하기 위한 그야말로 끝장 무대를 선사할 전망입니다. 먼저 김다현은 그간 선보여온 특유의 성숙한 창법과 감성을 완전히 버리고 제 나이에 딱 맞는 신나는 mz 트로트를 선보이며 또 다른 가능성을 내비칩니다. 여기에 전유진 역시 그간 숨겨온 자신의 트로트 스승을 깜짝 공개해 이목을 집중시키는데요. 전유진의 트로트 스승은 다름 아닌 외할머니로 전유진은 외할머니가 있는 대구의 한 시장을 찾아가 신곡을 처음으로 공개하고 시장 상인들 앞에서 깜짝 콘서트까지 벌이는 등 준결승전에 대한 열정을 터뜨립니다. 무엇보다 두 사람이 무대를 마친 후 매우 까다로운 곡인데 이렇게 부르는 게 정말 대단하다. 아주 희한한 매력이 있다. 어마무시하다. 정말 대성할 가수라는 극찬이 쏟아졌다는 후문인데요. 마스터들로부터 극찬을 받은 주인공은 누구일지 김다현과 전유진이 가진 것 이상을 내보이며 색다른 무대를 전한 가운데 라이벌 전 부진을 딛고 끝장전을 통해 3위권으로 치고 오를 수 있을지 궁금증을 모읍니다. 제작진은 실력파 김다현과 전유진 마저 방출 후보가 되는 그 어느 때보다 반전이 거듭되는 맹엄한 준결승전이었다. 누가 결승전에 참여할 최후의 10인이 될지 제작진도 숨죽인 채 지켜봤다. 그 순간을 함께 응원해달라고 전했습니다. 현역가왕 참가자 트렌드 지수를 분석한 지표도 공개되었는데요. 1월 5주차 현역가왕 참가자 트렌드 지수 분석 결과 1위에 오른 인물은 윈이었습니다. 이어 전유진, 김다현, 박해신, 마이진, 조정민, 김양, 강혜연, 리원정 마스크걸 순으로 순위를 기록했는데요. 마스크걸에 이어 별사랑, 요요미, 윤수현, 김지현, 두리, 마이라, 김상하, 신미래, 하이량, 김나희 순으로 순위를 차지했습니다. 성별선호도 분석 결과 1위는 남성 48%, 여성 52%, 2위인 전유진은 남성 58%, 여성 42%, 3위 김다현은 남성 45%, 여성 55%가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별 선호도에서는 린이 10대 2%, 20대 7%, 30대 10%, 40대 16%, 50대 64%로 나타났습니다. 트렌드 지수 1위인 린의 빅데이터 조사한 결과 린 가수, 린 이수, 린 자녀 등이 주목받는 관련 검색어로 나타났고, 2위 전유진은 전유진 현역가왕, 전유진 팬카페, 전유진 프로필, 3위 김다현은 김다현 악플, 김다현 학교, 김다현 팬카페, 김다현 엄마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현역가왕이 그 인기에 힘입어 남자 버전 론칭도 확정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현역가왕 측은 2024년 하반기 방송을 목표로 대한민국 남자 트로트 현역 중 원톱을 가리기 위한 현역가왕 남자 버전 출격을 알렸습니다. 이는 회를 거듭할수록 쏟아지는 시청자의 열화와 같은 성원과 여성 트로트 가수처럼 남성 트로트 현역들이 한 무대에서는 모습도 궁금하다는 뜨거운 요청에 부응한 결과라고 하는데요. 특히 대한민국 남자 트로트 현역 가수들로는 트로트계 포문을 열고 부흥기를 일으킨 1세대, 레전드 가수들을 비롯해 트로트 장르로 세대를 아우른 2세대 가수들, 새로운 뉴 트로트에 대한 가능성을 연 3세대 가수 등 가슴뛰는 걸출한 초대형 국민 트로트 가수들이 위풍당당한 위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과연 현역가왕 남자 버전에는 어떤 대한민국 대표 남자 현역 가수들이 등장하게 될지 초심으로 돌아가 자존심을 내려놓고 역량을 겨를 남잡한 현역들의 고래 싸움에 초미에 관심이 쏠립니다. 현역가왕과 더불어 트로트 오디션에 원조 방송사 TV조선에서 방송되고 있는 미스트로3도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두 프로그램은 시청률 1% 초적전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중간 성적표를 받아 등양 방송사들은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화제성 올리기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선 현역가왕이 먼저 포문을 열었습니다. 한일 트로트 가왕전에 나갈 대한민국 대표 최정상급 여성 현 트로트 가수 톱7을 뽑는다는 취지의 현역가왕은 미스트로3, 미스터트롯 시리즈를 제작한 서혜진 PD가 TV조선 퇴사 후 독립 제작사 크레아 스튜디오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입니다. 신인 발굴에 방점을 둔 미스트로3와 달리 현역 가수들의 왕중왕전을 주요 콘셉트로 내세웠는데요. 유수의 오디션 프로그램 등을 거치며 실력이 이미 검증된 유명 트로트 가수는 물론 10년차 이상의 가수들과 트로트에 처음으로 도전하는 발라드 가수린까지 화제성을 무기로 미스트로3에 맞서겠다는 포부입니다. 화제성이 시청률로 이어졌다는 평가인데요. 1회 시청률 6.8%로 시작한 현역가왕은 준결승전이 시작되고서는 15.2%를 기록하며 8회 연속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 중입니다. 이와 맞서는 미스트로3는 약 한 달 뒤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비록 방송을 늦게 시작했으나 원조 오디션 프로그램을 내세워 고정 시청자층을 꽉 잡고 가겠다는 모양새였습니다. 무기는 신선함인데요. 세상을 꺾고 뒤집어라라는 슬로건에 걸맞게 새로운 참가자들의 도전의식을 고향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노련함과 익숙함을 내세운 현역가왕과 달리 여러 파격적인 변신을 시도했습니다. 시그니처 컬러를 빨간색에서 바비 핑크로 바꾸는가 하면 본선 도전자 수를 줄이고 평균 연령대를 더 낮추는 등 새로움을 강조하려는 노력이 엿보였습니다. 해산물 유튜버 수빙수, 아이돌 오디션 방과 후 설렘 참가자였던 오유진 등 화제의 참가자들로 시청 연령층을 다각화하려는 시도도 눈에 띄었습니다. 고정 시청층이 이탈하지 않은 1회부터 굳건했던 16%의 시청률은 5회가 방송된 지금까지 변함없이 유지 중입니다. 양 방송사의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이 시청률 1%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어느 프로그램에게 승리 타이틀을 달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무엇보다 타깃 시청층이 고정적인 트로트 프로그램에 특성상 방송 유일이 다른 두 프로그램을 동시에 보는 시청자들이 있다는 점도 이유가 됩니다. 시청률 경쟁에 주력하기보다는 트로트 예능의 파일을 키워야 할 때라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미스터 트로트 손의 최고 시청률 35.7%, 미스트로트 32.9%, 미스터 트로트 24%를 뒤돌아보면 시즌을 거듭할수록 하락하는 화제성과 시청자들의 관심도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임영웅, 송가인 이후 대형 트로트 스타의 탄생 역시 까마득합니다. 파이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 것인데요. 트로트 오디션 흥행 이후 지상파, 종편을 가리지 않고 우후죽순 제작됐던 유사 포맷에 프로그램들의 시청자들의 피로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장르의 화제성에만 기생, 의존하는 제 살 깎아먹기식 경쟁 탓에 트로트의 인기가 미스터 트로트 흥행 이전으로 회귀할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현역가왕과 미스트로3는 이 같은 한계와 위기를 잘 알고 나름 각자의 방식과 기획 의도대로 트로판을 키우기 위한 고민을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현역가왕은 한일 가왕전에 나설 글로벌 스타 탄생을 목표로 확장성에 주력하고 있고 미스트로3는 신인 발굴에 포커싱을 두고 새로운 시청층 유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고민 없이 화제성 좁기에 급급한 프로그램 제작은 공생이 아닌 공멸의 지름길입니다. 난관을 잘 빠져나가야 이들의 여정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과거에 비해 시청률이 낮아지긴 했으나 예능 방송들이 0%대까지도 보이는 저 시청률 시대에 현역가왕과 미스트로3는 그 중에서 높은 시청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유독 시청률이 높은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시청자들이 좋아할 만한 보고 싶은 콘텐츠가 많은 게 첫 번째 유인입니다. 참가자들 중에서 이렇게 개성과 실력, 차별화가 잘 돼 있는 사람들이 많은 오디션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작진이 이들을 어디서 찾아왔는지 궁금할 정도인데요. 현역이건 신성이건 트로트 아이돌이건 기본 이상의 노래 실력을 갖춘 데다 스타성까지 지닌 참가자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가차없이 승부를 펼치게 합니다. 두 번째 유인은 팬덤 시대를 잘 활용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요즘 팬덤은 좋아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실행력까지 갖추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트로트는 아이돌 못지않게 팬덤이 강성한 장르입니다. 그런데 팬덤만 있는 게 아니라 이들이 쟁쟁한 노래 실력까지 아울러 지니고 있어 승부가 재미있어집니다. 높은 관심과 함께 시작한 두 프로그램이 마지막까지 큰 논란 없이 마무리를 잘하고 새로운 트로트 스타를 탄생시키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